여러분 반갑습니다. 출발연수입니다. 출발연수입니다. 출발연수 인터뷰 오지게 까이던데 라는 댓글 가슴이 아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인터뷰를 하는지 얼마나 제가 까이면서도 끝까지 들이대는지 오늘 제가 까이는 것도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없으신가요? 잠깐이면 되는데 안 되실까요? 알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 출발연수라는 유튜버인데요. 조심히 가세요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흰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. 들어가세요. 간단하게 잠깐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김종서가 부르네요. 대답 없는 너. 이제 난 누구야? 우리 검정친구 두 분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합니다. 검정, 지금 안 나오시고 저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오늘 간단하게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정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들에게 상품도 드리고 인터뷰하는 컨텐츠입니다. 잠깐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? 힘드실까요? 알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헤어 이쁜 두 분 안녕하세요. 저희 헤어 전문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쁘셔가지고 혹시 어디에서 하셨는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안되실까요? 알겠습니다. 헤어가 너무 이쁘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 패션 전문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만 나오고 있습니다. 패션 또 잘 꾸미신 분들 치마 이쁜 거 입으신 분들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인터뷰 힘드실까요? 아닙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왜 무릎을 끌어요? 천발선에 묻어서 손으로 안 찔리게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끌리면 바닥에 찔비면 이렇게 잘 떨어진단 말이에요. 패션계의 거장 저는 헌옷수검이라는 유튜버인데요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끝인가요 인터뷰? 네? 인터뷰 끝인가요? 네 저 되게 아니에요. 아 그래. 남자분은 학을 때 더 물어보세요 좀. 아니아니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냥. 키도 크시고 되게 모델스러운 느낌이 나셔가지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힘드실까요 그래도? 제 얼굴이 문제인가요 혹시? 그건 아니고요. 알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. 아 통화 중이신가요? 아 예 즐거운 통화 되세요 죄송합니다. 저희 두 분 안녕하세요. 저희가 오늘 그 모자가 잘 어울리는 나이키가 잘 어울리는 여성분들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혹시 나이키 혹시 전속 모델이신가요? 아니요. 그건 아니시고요? 네. 잠깐 인터뷰 안 되실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우리 친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어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. 어 여성분 안녕하세요. 저 유튜버 인터뷰하는 유튜버. 아니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. 아니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냥 갈게요 예. 아니 말씀하셔야지 왜 대답이. 아 형. 정신 잘해요. 아 형. 가자.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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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가. 저 여러분들 까여도 달려갑니다. 한 번의 인터뷰를 위해서. 여러분들을 위해서. 저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. 달려라 달려라. 달려라. 달려서 뭐하니 뭐하니. 여기다.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. 예 저는 그 유튜버. 아 늦어가지고. 아 늦으셨나요? 지금 여유 있는데 저 때문에 일부러 늦으신 건 아니죠? 알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저희 두 분 안녕하세요. 웃음을 드리는 남자. 저는 출발연수라는 유튜버. 아 통화 중이신가요? 네. 웃음 오늘 드리기는 힘들겠네요. 죄송합니다. 아흠. 예 저는. 아흠. 아흠. 아 알겠는데. 누가 보면 제가 되게 영화 못 보게 하는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. 힘내서 화이팅 한번. 목소리 하나 둘 셋. 화이팅.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. 예. 강남에서 가장 잘생긴 유튜버. 죄송하나요? 아휴. 제가 더 죄송해요. 바로 돌아서 뒤로 돌아. 앞으로 갓. 저 여성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제가 또 패션 조금. 예. 죄송합니다. 저 여성분 안녕하세요. 예.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남자 출발연수라고 하거든요.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인터뷰 컨텐츠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? 괜찮아요. 아 괜찮나요? 가슴이 뜨거워지는 남자도 안 되실까요? 알겠습니다. 오늘 그만 뜨거워 지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예 감사합니다. 설마. 여러분들 인터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계속해서 좀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또 많은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지나가다가 말 걸면 인터뷰 좀 받아주세요. 아시겠죠? 출발연수 파이팅! 뒤에 가. 뒤에 가. 뒤에 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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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умаю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